와우 아 떡볼로네 떡볼 라이트 매웠던 사람들 모여라 아 거의 한 반이 줄었구나 잠깐만 좀 이상한데 중량 110g에 375g 얘는 140에 530g 아 뭐여 두 봉지는 먹어야 되겠는데 겉면이랑 면이 엄청 간백하긴 하네 크기는 비슷 면만 한 번 무게를 잡아야 될까 확실히 얘가 좀 더 무겁긴 하네 좀 더 바삭바삭하네 겉면이 오늘은 불닭 라이트 냠냠냠 칼로리도 매운맛도 줄였지 가격도 줄였으면 더 좋을텐데 먹는건 홈까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불닭볶음면 라이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뭐야 라이트 라이트 아닌가? 칼로리가 좀 줄었대요 그리고 기존 불닭의 40% 정도 맵기라고 하는데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 이즈 쁘리 어? 매운데? 아니 불닭이 이렇게 매웠나? 반으로 줄였는데 도 이렇게 와… 쎄네 후 후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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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불닭보다는 안 매운 것 같은데 좀 매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처음에 딱 한입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? 이거 괄또낸 햄디는 아니야? 이런 느낌 너는 얇아졌는데 좀 더 쫀쫀한? 쫄면 사리먹는 그런 느낌의 쫄쫄몬! 잘 어울리는데? 맛있다!! 맛있어 딱 고기를 올려놓고 오, 맛있네요 괜찮은데? 근데 이렇게 먹다보니까 오리지널은 어떻게 했지? 약간 이런 느낌은 좀 드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? 맛있거든요? 딱 처음 먹었을 때 어, 이거 뭔가 이걸 할 거면 굳이 이걸 먹나 싶었는데 쌈 싸먹으니까 맛있어요 고기가 맛있는건지 얘가 맛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잘 어울립니다 뭐 이렇게 곁들여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엄청 그냥... 계속 얘는 멘붕 it 아, 진짜 쥬쥬쥬쥬쥬 그냥 먹어봅 그냥 먹어야 어떡해 이것만 먹으면 좀 좀 먹으면 내가 생각이 드셔 하다 그냥 먹으면 좀 먹으면 줌 좀 먹으면 진짜 맛있을땐 틀림없어 아, 진짜 진짜 맛있다 하다 아 진짜 와... 오... 괜찮은데 약간 불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뭐지? 이거 애들 장난인가? 식감도 다르고 맵기도 달라져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오리지널 불닭면에 소스만 좀 덜 매웠으면 불닭이 먹고 싶다 할 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너무 매워서 도저히 시도를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 정도만 만족을 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냥 불닭 한번 먹어볼까? 아까 비교하느라고 뜯은 거 있으니까 빨리 끓여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황! 이거 끓이면서 딱 느낀 게 있어 수프를 쫙 뿌리자마자 일단 침이 장난 아니게 생기고 어? 매운데? 약간 헛기침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빡 들더라고요 아까 라이트만 끓일 때는 몰랐는데 얘는 딱 끓이면서부터 신어가 오더라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와... 바로 이거지? 와... 들을머머 얍 어? 너무 많이 넣었나? 거의 쌈이 아니라 약간... 핫도그 같은 느낌이 드는데? 너무 맛있어! 더 맛있는데? 하하하하 맛있네! 아니, 아까 먹으면서 불닭볶음을 먹긴 먹었는데 뭔가 좀 만족이 안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좀 허전한 느낌!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질 것 같아요 풀랭 흥 그리고 조금 전엔 퍼 할게 계란 계란 너무 맛있어! 엄청 맛있는거 아니야? 고개딱아래 좀 있네 후흡 뿢 해물 후 weekend 집사람이 죽을 뿌 올리브 다음에는 삼겹살을 같이 넣고 끓여버릴까? 잘 먹었습니다! 제 기준에서는 오리지널이 계속 존재하는 한 라이트는 필요 없다! 제 인생에서는 근데 오리지널이 너무 매워서 아예 시도조차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라이트도 엄청 매울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? 불닭볶음면은 너무 매운데 불닭볶음면 느낌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다섯 봉지 사지 마시고 한 봉지 사셔가지고 맛본 다음에 괜찮으면 사시는 것도 현명한 소비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?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